choix 나는 힘들었지만 생각 중간에 나는 그의 짐을 나는 그의 짐을 나는 그의 짐을 하루 또 하루 가면 차만 지을 것만 같던 두 개 길고 길었던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 오늘은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 지금 대학자로 인사하니까 나의 기억들 모두 흘려버린 모든 순간에 너를 찾아 이렇게 내게 말해줄 거야 수고했어 오늘도 안 그래도 이곳도 더러운 길에 혼자 다니었음을 기억해줘 모든 순간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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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